오늘 대화는 좀 더 충격적인 인물에 대한 폭로인데 권영애 그러면 21대 안기부 장관, 30대 국방부 장관을 지닌 안기부와 국방부를 다 이렇게 두루 거친 장급의 인물이 흔하진 않잖아요 이런 인물이 금도골레한 제보를 받았는데 그걸로 나라고 안 쓰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에게 딜을 넣어서 속된 말로 빨대를 꽂아서 이권을 취한 그런 더러운 일이라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충격적인 얘기인데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질문도 좀 던지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 3월 28일 날 중국에서 방랑생활 도망가가지고 킬라를 붙여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굴단들이 그래서 18개월 방랑자 신세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산역 근처에서 제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쟤를 도와주는 후배라 후배가 달고 나온 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북한에서 온 탈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특이하게도 39호실이라는 데 한 20년 이상을 근무했대요 그래서 39호실이 뭐 하는 데냐 했더니 아마 외화를 버려가지고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아주 동작이 빠르고 잽싸지요 북에서는 최고 엘리트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관심도 없고 해서 그냥 후배가 데리고 온 손님이니까 같이 밥을 한 그릇 먹고 헤어졌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저를 도와주는 이문현동의 금도구를 도와주는 자기가 자청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자기 이름으로서 등기우편을 보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거는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2만 3천 탈북자들이 바로 그냥 문과적의 대통령이 되고 나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큰 배를 가지고 그냥 다 싣고 그냥 김정은이한테 강제로 갔다가 북송시킬 그런 위인이다 20조를 물론 정옥자 교수 20조를 다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 선생님 장관을 하고 두 번씩이나 하고 그 다음에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군데 했더니 건령해를 덤미깁디다 그래서 내가 잘 알지 그분은 나를 몰라도 나는 그분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지 그런데 왜 그래 하니까 그분이 우파고 또 박근혜 대통령 편이니까 그분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분을 내가 만나게 할 테니까 좀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당신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내가 그분하고는 아주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어느 날 그때가 2013년 연말 정도 된다고 기억이 납니다 코리아나 호텔에 커피숍 2층에 올라가는데 그 오른쪽에 그 엄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큰 홀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권 장관을 권영인 장관을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서 내가 듣자 하니까 부산 문연동에 의뢰공장이 어떻고 금동울이 어떻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해서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쭉 했더니 숨도 안 쉬고 숨죽여서 다 듣고 나더니 하는 말이 내가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내 눈앞에 가려졌던 안개처럼 짙은 안개가 눈앞에 짙게 드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짙은 안개가 싹 없어지고 저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정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내가 그 이십일 때 국정 안기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삼십대 국방부 장관을 했는데 안기부 장관을 했는데 안기부 장관을 했는데 안기부 장관을 하고 삼십대 국방부 장관을 해서 내가 그 정보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비교적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정도로 내가 워낙에 잘 아는 사람인데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다 서너 사람으로 붙어서 그 이상한 이야기가 뭐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어디서 돈이 났는지 엄청난 돈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그런 말들을 각각 다른 서너 군대로부터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너무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항상 가슴에 낯덩이 매단 것처럼 그걸 하두를 갖다가 하두가 돼서 곱씹고 곱씹고 했는데 확인해 볼 길도 없고 야 그게 뭔가 하다가 오늘 이제 정작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전모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안개가 싹 없어지고 저 멀리끈이 보인다 이해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 내가 육군사관학교 내 기억입니다 17회라 하더라고 17회 그리고 나이는 1937년생이라 하더라고 고향은 경주 사람이고 중학교를 은양중학교 경남 울산 옆에 은양중앙을 나왔다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중학교 선생님을 하셨대요 교육자의 자제인데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졸업하고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17기로 입고해서 육군중장 쓰리스타 때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이 되었고 발탁 김영삼이 들어서자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에서 성진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또 안기부장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국방부 장관할 때는 자기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할 때는 항장엽이라는 그런 거물을 북한의 거물을 자기가 아니 아니 저 안기부장할 때 그렇다 항장엽친을 자기가 작업을 해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할 때는 하나해를 척결하는 김영삼이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해를 싹 없앴다 하대요 그걸 나한테 훈장처럼 말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대단합니다 했더니 자기가 국방부 장관을 할 적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김영삼 시절에 김기춘이라는 그 사람이 그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같은 경상도가 돼서 자기하고는 나이는 자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 두세 살 많다고 하더라고 참 친하게 지내서 농담도 하고 아주 가깝다고 그런데 그때 김기춘 씨가 말하자면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걸 안 이상에 내가 국가의 19살 때부터 국가의 은혜로서 내가 그렇게 높은 표설까지 내가 두 분이나 내가 했으니까 나는 국가에서 굉장한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왔으니 보헌을 할 기회가 왔으니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이걸 안 이상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늙은 내 모가지를 국가에서 필요하다 하면 내 모가지도 내가 내놓을 수가 있는 그런 각오가 돼가 있는데 이거 내가 알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커넥션을 내가 안 푼다면 내가 이 국가에 보헌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 주겠소 하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믿어 달라는 말입니까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라고는 내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내가 어째도 이 일을 꼭 해결할 테니까 나를 믿고 내하고 같이 문현동 의뢰공장의 진실을 해결하는데 내한테 그 일을 맡겨주기를 바라요 그 참 내려서는 물어보나 마나 딱이지 딱 그리고 든든하기 짝이 없는데 장관을 두 분씩이나 한 사람을 내가 국민학교 내가 선생 출신이 말이야 만났으니까 그런 분이 자청해서 자기가 해결해 준다니까 내가 그냥 항공 항공무지로 소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뜰뜨름한 조금 깨름직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80년도에 부산에서 선생을 할 적에 초등학교 선생을 할 적에 신문을 본 사회면을 본 기억이 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그분이 독직사건으로 뇌물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독직사건으로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다가 그 화장실에 변기를 깨가지고 그 변기가 그 독인데 독이 아닙니까 독이 그 저 여물지요 이걸 도끼다시 바닥에다가 던져가지고 깨있던 어쨌든 뚜껑을 깨가지고 그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걸 가지고 날카로운 뾰족한 그걸 가지고 배를 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소동이 났다는 것을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는 느낀 소감이 기억이 났는데 아이고 쑤실라카면 팍 쑤시갖고 창자가 좀 튀어나오도록 외놈들 할복을 하려면 그래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래하지 그 껍데기만 표피만 피하만 살짝 거미가서 긁어가지고 피가 나왔다 하는 그걸 나는 일컬어서 내가 혼자 말로 그 당시에 중얼거리고 아이고 아야 사건이네 아야 아야 긁으니까 껍데기만 베끼지니까 아야 아프지 아야지 끄라하면 푹 좀 쑤시였던지 내가 그 생각한 게 떠올라서 그걸 조금 깨끄럼 했습니다 그 쇼라고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그 쇼라고 생각했거든요 권영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뭔가 쇼맨십이 있는 아니 그래서 그 아야 그게 또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 믿어도 되나 싶으든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또 만나자 또 며칠 동안 연구포 만났어요 만나서 내한테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주문하더라고 세 가지를 조건을 조건을 옵션을 세 가지를 걸더라고 뭐냐면 하나는 첫째 교회에 나오라 교회는 어느 교회냐 하면 용산우체국 뒤에 있는 국방부 후문에 있는 국군중앙교회의 자기가 장로인데 그게 나오는 조건이다 주일마다 주일에는 마차 나오는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11시부터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예배에 이제 나오라 교회를 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하는 것은 조건은 왜 교회에 셌고 셌는데 교회가 제가 일산서부터 그것까지 넘기러 와야 됩니까 내가 물었더니 그게 나와야 일주일마다 정보를 서로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할 것이 아니냐 말이 맞지요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자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거부할 마음이 없죠 그건 더 고맙지요 그래서 내가 나가기로 지키기로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벗듯 생각해 볼 적에 이 대한민국을 이걸 까딱 잘못하면 죽이는데 대한민국을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이 일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딴 데 또 발설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발설해가지고 그물을 친다면 그 말이 돌아서 자기 귀에 들어오면 자기는 그 즉시 손을 뗄 것이다 아무리 뭐 좋은 해결책이 있어도 딱 손을 뗄 테니까 절대 딴 데 그물치지 말아라 자기하고만 자기하고만 독점적으로 대화해라 독점적으로 거기까지가 두 번째 조건이었고 세 번째 조건은 뭐였나요 세 번째는 유골입니다 유골 절대 금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금말은 골드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 골드란 말을 갖다가 입 밖에서 정작가 입에서 나왔다고 인정되면 제 손 띈다 내가 손 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깐 금 이야기는 하지 말고 유골 이야기만 해라 유골 이야기만 해라 그 이유는 묻지를 마라 유골 이야기만 하지 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까요 금 이야기하면 금을 쫓는다는 오해를 받고 유해에 대한 공익적이기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석하기로 내가 아니 그 사람이 금을 탐이 나서 정충제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의뢰공장 찾는 일에 한다 하는 그 세상으로 붙어서 어떤 비웃음을 살까 싶어서 그런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금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금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금이 나온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4년이 되고 15년까지 2년 동안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제가 약속을 다 결론은 뭐냐면 권영애 본인하고만 얘기하고 절대로 함구하고 다른 데 가서 말도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리고 2년 동안 자기하고만 교류해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까 아니 해결은 자꾸 해결은 내가 또 맺히는 거 챙기는 것도 아니었고 어찌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지 인내심 가지고 그냥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이거 뭐 오늘은 무슨 좋은 소식을 주려나 내일은 좋은 소식을 주려나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 뭐냐 하면 이 양반이 또 내를 갔다가 부산에 가서 향군회장 김 호남이를 만나라 그 다음에 또 뭐 저 성수동에 가서 향군회관에 가서 뭐 영광급 장교연합회 누구를 만나라 만나서 뭘 해라 하는데 그 가면은 그 사람들이 좀 그 권장관이 시킨 그 말을 하면은 좀 시덥지 않게 좀 별로 신통치 않게 별로 그래서 이거 내가 한 서너 분 당기다 보니까 내가 또 놀림방으로 말이지 시간 글대우로 당기는 것 같지 나는 뺑뺑이를 돌리는 훈련 훈련시키는 것 같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무엇이 이게 옳은 일인가 나쁜 그 구전 일인가 내가 부산까지도 갈 때 내가 무슨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겠고 내가 어디 연금이 나오는 사람도 아니겠고 전부 생돈을 가지고 당기려고 할게 죽을 지게인데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하고 또 심지어는 하무식 내를 불러내는데 그 남산 케이블카 밑에 건국회라는 데가 있어요 비석이 있어요 그 건국회에 총회하면 내를 꼭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사무실이 있는가 싶어 찾아갔더니 케이블카 밑에 도로 옆에 갈비탕집에서 그래서 갈비탕집에서 이청에서 세를 내서 한 5,6십 명 모이는데 사무실도 건국회 사무실도 없어요 건국회 회장이라요 누가 근영회가 근장관께서 그런데 이 밑에 오는 사람들이 그 회원들이 주로 군인들인데 예비어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 근장관이 없을 적에 뭐 불평불만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별명이 근상사라고 하더라고 근상사 근영회 장관을 장관을 근상사가 오늘은 뭐 웃자고 저자고 샀더라고 근상사를 누구를 보고 근상사라고 해요 근영회 장관의 별명이 근상사라고 근상사 아니요 상사라고 하면 장교하고 쏘이하고 병장하고 사이에 내무반에 가면 중대 선임 선임하사 그런 특무상사 위에 작대기 밑에 네 개에다가 근상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네요 왜 그렇게 부르니까 근상사 왜 근상사라고 그 계급을 몇 계급을 강등시켜갖고 근상사가 뭐요 했더니 좁쌀 영감이라고 이게 막 시시콜콜하게 오만 것 대만 것 다 챙기고 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인색하기로 말하자면 구두색이기로 이런 말할 수가 없다 이거야 도영회 씨가 없을 때 흉을 그렇게 받고 그래서 내가 근상사라고 하는 그걸 내가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충분히 내가 근상사 왜 근상사라고 하는지 내가 어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 해이감이 드는 것이 근상사라고 하는 별명으로 자기네들은 군대 후배들이 놀리는 그런 별명을 지을 정도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해결해 해낼까 하는 그런 억우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기춘 그 양반을 만났다 하는 그런 명쾌한 이야기도 안 하고 청와대에 자기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났다는 얘기도 없고 내가 물어봐도 조금 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조금 귀찮은 그런 기색도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와대 들어가서 그냥 같이 독대 해가지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걸 무슨 또 거의 결혼식 날 잡는 것 같이 이래 하니까 사람이 그냥 한장을 하겠더라고 그러던 자에 한번 내려보고 현장에 오늘은 내일은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부산의 현장에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자신의 동기생 친구 중에 647기 중에 경남 진해 출신의 일사단장 하던 김아무개 소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일사단장 할 적에 남친 땅굴에 대해서 통달로 해가지고 땅굴 찾는데 그래가지고 새꼬쟁이 두 개를 가지고 다우징이라고 하나 그걸 갖고 백발백중 이라 이거야 땅 밑에 탐사하는 탐사하는 거 새꼬쟁이 두 개 갖고 하는 거 다우징이라고 백발백중으로 찾아낸다 이거야 전문가다 그 속에 무슨 금 같은 거 그런 금속이 있어도 다 반응을 다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권장관 께서는 자기 친구 암흑의 김소장님을 초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한 사람을 정작가도 한 사람을 금을 찾고 그 다음에 구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되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강원도 원주에 윤아무개라고 필리핀에서 금 찾아서 인생을 바친 금 찾아서 인생을 바친 윤아무개라고 내하고 나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하고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윤아무개를 불러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윤아무개는 그 이전에 한국은행 지하금고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미션을 줘가지고 체크를 척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청춘을 필리핀에 25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서울 소공동 근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30분 만에 찾아내더라고 미독 신세계백화점 앞에 조형물이 있는 동산거치 조형물이 있는 분수대가 있는데 그 밑이 한국은행의 금창고라 지하 몇 메다가 그 금창고인데 거기에서 금의 양은 지하 몇 메다 그거 내재버렸는데 지하 몇 메다 지점에 금이 여기 한국은행 그게 한국은행 금창고인데 보유금이 한 15톤 정도 체크되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한국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는 아주 높은 간부가 한 사람 그 옆에 있었는데 간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명도네 바로 명도네 어떻게 그렇게 기가차게 알아맞히느냐 그래서 내가 자료 중에 일본 나무의 그분도 소위 다우징 기술 같은 거에 능통한 다우징 아니에요 다우징은 아니에요 다우징 아니고 일본 옛날에 왕실에서 금을 재해놨던 창고 속에 금이 가득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을 갖다가 일일이 빼가지고 무게를 달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금이 양하고 금이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 기계를 이 사람이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기가 고안을 해가지고 백발백중 이라고 장담을 지하에 있는 금을 위치와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기구가 있어요 실험상 시켜보니까 백발백중 그래서 주요 국가별 금 보유량 2010년 6월에 나온 통계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국가의 금 보유량이 한국 금 보유량은 한국은행 아까 말한 신세계백화점 밑에 분수대 밑에 그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가 15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찍히가 있는 건 14.4톤이라고 맨 밑에 찍히가 정확하게 찍히세요 바로 그냥 기가 막힐 지경이죠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목부터 보여드리겠네 제목에 보면 주요 국가별 금 보유량 해가지고 2010년 6월 자료인데 미국이 8000톤 어마어마하게 많고 1등이고 쭉 내려가서 대한민국이 금 보유량이 56인데 14.4톤으로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혀있네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15톤 찍었으니 정확하게 더 이상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윤을 불러들여서 군인 출신 권영애 씨의 군인 출신 다우징 전문가 한 분하고 바로 윤아무개하고 두 명을 데리고 현장을 갔다 됐습니다 그래서요 군 장관의 구인성 승합차를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에 달릴 수 있는 걸 타고 부산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두 사람이 현장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육군 소장 권 장관의 친구하고 그다음에 원주에서 온 윤하고 둘이서 금시초문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는 사이가 전혀 없죠 그런데 둘이 딱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약 50m가 되는데 그 지하 몇m 지점에 공간 반응이 나오고 그 밑에 공간 반응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공간 반응이 나는 그 의뢰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일대를 쏘다니다가 특기 사항이 두 사람 다 공간 반응이 일치가 되는데 그 옥벽 위쪽에 산 동네에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구멍 떨본 그 산후에 그 근처에 1174번지입니다 1174번지입니다 박상조라는 그 사람의 집이 약 40평이 있었어요 그 집 밑에서 금 반응을 300톤을 체크했습니다 300톤 300톤 1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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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톤을 체크를 누가 했느냐 두 사람 다 똑같이 두 명 다 똑같이 300톤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그런데 희한한 말은 그 구멍을 뚫는 시초기계를 천공하는 그 기계를 보링하는 기계를 동원해서 이게 내가 자기가 파락하는 그 위치에다 구멍을 뚫으면 금을 이렇게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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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무더기에 바로 그 기계가 좁히 단기 들어가서 찍었어 그 금 까르고 묻어 올라온다 카대 묻어 올라겠다고 자신하는데 아까 소장도 일치되고 그 다음에 원주에서 온 필리핀 이것도 일치가 되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다고 그날 의뢰공장 찾는 것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금도 300톤이 나오니까 아까 권상사라고 불리는 권장관께서 돌아오는 차 속에서 기분이 좋은지 봉투를 하나서 끄잡아내가지고 갈라주더라고 그게 이제 문연도 일대 중에서 한 특정 부분에만 300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1174번지인데 그게 이제 도굴단이 만든 지도 의뢰공장 내부 도면에 보면 금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준어미가 금을 거기가 지하 몇 공장이요? 지하 1 아니 1공장 1공장 금소지 밑에 있는 것만 300톤이 있다고 두 명의 서로 모르는 각각의 전문가가 동시에 확인하는 300톤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얘기가 그때까지 그게 아마 다 끄잡아낸 게 아니고 금이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내가 탁종수라는 자가 도굴단에 탁종수 있잖아요 김성태 옆에 앉았던 거 멍청아에 앉아있는 거 그게 내한테 월경 기순에 온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럴 때 금이 다 끄잡아 냈느냐 물어보니까 일부는 끄잡아내고 일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더 깊은 곳이라 가면 일단은 더 그게 있는 금을 안쪽으로 더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준우가 만든 의뢰공장 내부 도면에 보면 그게가 금이 있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처음부터서 그 300톤은 애놈들이 그게 도망갈 때 붙어서 그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군형을 떨벌낳고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자꾸 동네 주민들이 방해를 하고 온갖 세력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기계가 떨벌낳고 내리갔다가도 서울에서부터 내리갔다가도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바꾸에서 올라온 헛돈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권장관께서 아까 이제 입이 찢어질 듯이 해가지고 그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올라와서 내가 전화번께는 5만원짜리 2개 들었대 누구한테 봉투를 줘요? 아니 그 군장관이 얼마나 내가 그 봉투를 주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10만원 들었는데 윤은 얼마 들었는 거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할 것 같아서 내가 자존심도 있고 해서 내가 그냥 입 닫고 말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옷에 가잣값도 아니고 말이지 5만원짜리 두 장을 갖다가 여주셔서 아 저 사람이 그릇이 아주 작구나 그런데 자기 집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내놔 분당에 죽전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죽전에 죽전역 앞에 현대백화점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는데 LIG아파트라고 기억이 됩니다 LIG아파트 옆에 자이 아파트 자이 아파트 80평에 살더라고 80평에 그거 넣는데 어떻게 이 집이 운동장 같은 집에 삽니까 하니까 자기가 평생의 책이라든지 무슨 이런 물건 같은 걸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식구가 몇이 되지 않지만 이런 넓은데 안 된다고 그래서 집은 대걸 같은 집에 살더라고 잘 사내 소위에서 80평짜리 아파트 살기가 쉽지 않죠 청소만 안락해도 청소하는 전담 요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금도 나오고 또 장관하면서도 많이 벌 있을 건데 그렇게 항상 오라고 해서 가면 밥대가 되면 죽전역 앞에 현대백화점 뒤에 항소곡판이라고 갈비탕집이 있어요 불고기도 팔고 불고기는 내가 아무도 안 얻어먹고 갈비탕 5천원짜리 항상 그게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나는 5천원짜리 그런거는 시들에서 잘 안 사먹는데 거기서 내가 5천원짜리를 질리도록 묵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분을 헐뜨르라고 헐뜨르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항상 사이드로 뺑뺑 돌더라고요 사이드로 문연도 현장에 처음 간거는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KBS PD 양승모라고 기억이 됩니다 키가 좀 후리하이 큰길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양승모 양승모 PD를 젊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중국의 해남도에 그 가고 갔다 오고 프로를 찍고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왜 해남도를 부산 문연동을 놔주고 해남도면 참 알았는데 그게 옛날 외정 때 우리 한국의 핵무소에 있는 교도소지요 있는 제수들이 이게 애놈들이 거기에 가서 노력 봉사를 예를 들어 6개월 하면 너 그 자녀 형기를 삭감해 주겠다고 이래가지고 자원서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한국의 제수들을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해군기지 공사하는데 그거 싣고 갔어요 그게 가서 해방이 되자 돌려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려면 귀찮으니까 거기에서 총알 총을 싸면 총알도 아까 보니까 그냥 굳이 파갖고 인부들씨가 큰 굳이 파갖고 자기 굳이에 자기가 죽창으로 찔러지기고 총에 대금 꽂아 찔러지기고 개머리판으로 두드리고 망치로 때리고 해가지고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희생된 현장을 갖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고구마밭에 말을 갔다 온 이야기를 그래야 돼 고구마밭에 고구마가 무성한데 그 흙을 구둣발로 가지고 앞불이를 가지고 흙을 한 10cm만 턱턱 걷으면 탁 발에 밟히는데 그게 두개골이라 두개골 그 두개골이 그 당시에 조선에서 끌려갔던 불쌍한 제수들 제수들 유결이 있다고 격분해가지고 그 두 개를 갖고 왔다고 살짝 살짝 갖고 왔다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내하고 문현동하고 무슨 해남도하고 상관이 있으며 유골하고 여기의 유골 천개가 지금 규명을 해야 될긴데 해남도 유골을 갖다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자꾸 바깥으로 돌더라고 잠깐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 권영애 씨한테 모든 정보를 주었고 그분도 자신하고만 독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자고 얘기했고 그런데 그 한 2년 3년 터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단 현장에 가서 300톤 있는 거 확인까지만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중국 가서 피해당한 징용자들 현장만 갔다 오는 걸로 하고 이 사건을 가지고 김기춘 당시 실장이나 박대통령에게 얘기했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시간만 허비한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거 무엇이 자꾸 만나는 빈도가 조금씩 외국에 간다고 해가지고 또 몇 달씩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핫바지 방구 쇠들기 조금씩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그러던 차에 2015년 연말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제가 5형제 중에 장남인데 제 전부 남자만 다섯인데 둘째하고 넷째 내 밑에 하고 넷째하고 둘이서 도굴단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문연동 현장에 그런데 둘째 보고 우리가 세월이 가니까 우리가 폐행당했다 이용망 그때 문연동 금도굴 현장에 서너 달 있었던 것은 제 도굴단한테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쟤들이 막 벤처에서 600을 타고 난리를 지고 부산에서 잘 살고 그냥 기족이 돼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한 차를 타고 다니는 부산 바닥이 좁으니까 알지요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자 정옥자 교수의 20조도 알게 되고 하니까 내한테도 오지도 못하고 행지관 끼리도 이관을 시기 놓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둘째하고 넷째가 상의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알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문재인이 사무실이 사상에 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건을 하나 일으키자 그게 뭐냐면 문재인이 사무실의 신나통 사건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간이 작아서 아이고 나는 무서워서 안 할래야 옹걸아 접히고 빠져비고 그러면 넷째는 젊었을 때 어릴 때 근투선수니까 주먹이 세니까 그럼 내가 혼자 하겠다 해서 문재인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인질극을 신나통을 들고 가서 인질극을 벌렸던 그 사건이 언제였죠 시점이 2015년 12월 30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날 막 뉴스에 오전 10시부터서 밤 12시 자정까지 온 한국에 있는 공중파든지 종편이든지 무엇이든지 전부 방송국이라고 하는 방송국은 전부다 이것만 지급했습니다 부산문연동 이것만 정규방송 중단하고 부산문연동 아니죠 문연동이 아니고 사상의 문재인이 사무실에 신나통 인질극 이것만 계속해서 틀었습니다 그런데 12시 자정이 지나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전부다 올 수도 없대 있고 모든 방송이 모든 방송 누가 조종했죠 누가 조종을 작동을 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사건이 벌어진 10시부터서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도배를 하듯이 온 한국에 모욕을 하듯이 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때 문연동 검도불이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안 믿든지 믿든지 간에 최초로 알려진 겁니다 자 그때 내한테 뜻밖의 전화를 했더라고 권 장관이 정작가 동생이 맞소 내하고 좀 닮았던 뭐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하니까 그걸로서 권 장관하고 저하고는 말하자면 사요나라 종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화 걸을 이유도 없고 그 사람도 전화 안 오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굉장히 괘씸하지요 아니 그거 뭐 정보만 쏙 빼갖고 가서 말이야 뭐 핫바지 방구 새들끼 말이야 그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맡기는 거 달라 하는 식으로 서로가 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항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 잠깐만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하나 할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삼 년간 공을 들이고 권 장관과 관계를 맺다가 이번에 그 동생분의 문재인 사무실 신나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그러고 이제 관계를 끊었다 하셨는데 왜 끊으신 거죠 아니 그쪽에서 그 마무리를 해줘야 될 텐데 2년 3년 동안 해수로 3년 동안 질질 끊고 사람을 갖다가 민방위 훈련시키는 것처럼 골탕을 먹이놓고는 아니 뭐 그 예국에 간다 뭐 우짠다 해가지고 그냥 문연동하고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하니까 아 저 틀렸구나 나는 이미 고편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하고 나이가 얼추 같다고 하면 다그치기라도 할 텐데 아니 그러지도 못하고 장관을 두 분이나 했으니까 내가 항의도 할 수가 없고 내가 내가 정보만 또 쏙 빼가지고 또 이용당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그 정보를 갖고 어디에 쓸까 어디에 썼을까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생각해 봤지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궁 앞에서 시청 앞에서 단기국에 태극기를 할 적에 그 사람이 또 밖에도 그게 나타나고 또 그 좀 이따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을 한다고 해서 나는 당장 아 저 사람이 쇼하고 있구나 쇼를 하고 있구나 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아 사건 이야기했습니다 그 검사에서 그 화장실 변기를 깨트려가지고 피부 껍데기만 조금 나가고 그래서 내 아이아 사건이라고 했는데 아이아 사건도 쇼하고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저 단식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쇼입니다 그러고 내한테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간 것도 해결해 주겠다는 것도 쇼하고 전부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보를 빼가지고 어디에 썼을까를 내가 맨날 며칠로 두고 내가 연구를 해본 결과가 내가 그 모범 답안을 하나 찾아내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태극기 우파라고 말이지 온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쇼를 하면서 뒷전에 그 문현동을 갖다가 2년 반 3년 동안을 갖다가 그 횟수로 3년 동안 속속 깊이 전부 다 빼가지고 그게 아까 문현동 1174 다시 1번지 그 박상조지 밑에서 금 300돈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한 알한 사람이 어 그런데 그걸 어디 가만히 있고 입에 자꾸 치았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빼냈겠지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하고 서로 보지 않는 곳에서 책상 밑에서 내통을 하고 있었다 내통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내통했느냐 아니 그 정보계통에 놀던 사람이니까 자기 부하들 많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을 갖다가 문과 촉에다가 보내가지고 짐부름을 우리 장관님이 당신이 부산 문현동에서 한 짓거리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 다음 말은 할 필요가 없지요 다 알고 있어 그 다음 말은 생략인데 점점점인데 그걸 굳이 표현을 한다면 점점점을 지우고 표현을 한다면 너 죽을래 죽어볼래 하는 말하고 갔다고 봅니다 너 죽어볼래 너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너 내가 이거 터뜨리면 너 죽어 그 말하고 갔겠다고 보겠지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맹세기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국의 정보를 전부 다루는 안기부장을 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너 죽어볼래 하면은 어이구 이거 폭로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 입으로 차마 말하기가 난처해서 제가 생략할 테니까 국민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 나머지를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죽을래 내가 너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 어 저 금 도둑놈이 그 다음에 그 금 도둑놈이 할 어 그 문 문재인이 어 그 청와대를 어 강제 저 찬탈해갖고 정거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 처리 주식회사 어 도굴 금 처리 주식회사 어 대표이사 문재인이가 할 행동은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입을 벌리겠다 하는데 죽이겠다 하는데 그럼 입을 뭘 갖고 막겠습니까 떡을 갖다가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떡을 떡을 찹쌀떡을 하나 갖다가 입안에 물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찹쌀떡이 뭔가는 어 여러분들이 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국민이니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에 제가 아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내가 전부 다 나를 차라보시오 내가 이 나이가 이리 노구해도 내가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어 단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소 그 쇼고 그 다음에 그 문연동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로 전부 다 알맹이를 쏙 빼갖고 갔으면 그걸 갖다가 그 왜 태극기 집회 때 안 뜯어들었나 이 말이야 그걸 뜯어들었으면 그때 이 나라가 말이야 바로 잡히고 어 저 박근혜 대통령 저 감옥에 가지도 않고 말이야 어 저 이 나라가 바로 뭔가 저기 그때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거 작살날 뻔일 거 아니야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어 그 청와대 주사파들이 정교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맞아 죽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입 쳐 닫고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쇼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쇼라고 하는 거라 어 쇼의 달인이라고 지난 6월 12일 날 2018년 6월 12일 날 미국에 어 오기 직전에 그 인천공항에서 시간이 좀 남았어 그것을 안 풀어 찍었어요 뭐라고 찍었느냐 뭐 종교깡패라고 찍었어요 종교깡패라고 어 그 어 근영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어 그 경실련 만든 그 어 그 진짜 야가 빠진 깡패 그 있지요 그 인상도 고약한 거 서경석이라는 그자는 어 이 방송을 하니까 그 고작 내한테 항의한다는 것이 뻥이네 뻥 뻥이야 하고 지 어 SNS에다가 내가 방송한 것이 뻥이라고 그런데 자 그런데 어 6월 15일 종교깡패라고 내가 근영회를 1차 내가 그 정체를 내가 폭로하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어 그 이후에 공식석상에 보이지를 않는 거야 어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 자기의 그 가장 지부를 정충재가 어 정충재가 어디에 그 책을 쓰는 사람인데 무시무시한 책만 썼는데 어 그 내가 금을 내겠어 그러니까 어 이 분께서도 내가 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 지금도 지금이라도 어 자신이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은 그 저 공식적인 어 그 매체에 나타나서 유튜브도 좋다고 나타나서 그 문연동 그때 취득한 정보를 내가 그 문구한테 에 에 에 공갈로 쳤다 공갈로 쳐서 좀 빼먹었다 아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에 나는 아 가짜 태극기였다 공개를 하는 것이 아 위장한 가짜 태극기였다 그리고 반문연대고 나는 글로벌리스트다 한국의 국정원장들은 거의 다 글로벌리스트라 하되 이걸로서 오늘 방송은 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세월이 가면은 그 아까 떡을 찹쌀떡을 묶었는지 찹쌀모찌를 묶었는지 호떡을 묶었는지 나타날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금독을 정보로 문재인에게 빨대를 꽂은 권영애의 더러운 정체입니다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고 지금 장시가 말씀하시면서 모든 내용이 다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권영애는 옛날 안기부장 권영애도 있고 국방부장 권영애도 있지만 가장 최근 2년 동안에는 탄기국의 권영애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기국 끝단에 마무리될 때쯤에 아주 명예롭게 퇴장하는 그런 신흥을 하면서 소위 단식 쇼를 벌였습니다 아무 영문을 모르는 대부분의 태극기 국민들은 권영애 장군이 저렇게 애국자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끔 아주 멋들어진 연극을 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정말 쇼쇼쇼의 극시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정세인께서 조원진에게 이 글 제보하셨었고 또 홍준표에게 류호의 의원을 통해서 제보했지만 조원진도 홍준표도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문재인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정상화시키는 보수 태극기의 앞장선 리더라고 그러면서 조원진도 홍준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권영애는 설상가상으로 모든 정보 다 뽑아가고 시간 2, 3년간 낭비시키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연이어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사태 동안에 탄기국의 의론으로 행세하면서 입 딱 다물고 정세인 말씀대로 문재인 향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육두문자 튀어나오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진심이 있다면 거기서 문인동 검동을 떠들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정체를 갖다가 이렇게 나이 연세도 많으신데 내가 공격할 이유가 없지요 싹 빼갖고 가서 자기 장사해버리는 거야 자기 이송만 챙기는 거야 참 그게 현실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작년 6월 1일부터 해수를 넘기고 7개월 8개월째 이걸 하고 있는데 몇 번 반복되는 이름들이 나오는 동안에 여상규라든가 오늘 권영이라든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그리고 정체성으로 볼 때는 소위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쇼를 하면서 문재인을 끌어내는 역할이 아닌 거꾸로 문재인의 비호세력으로 공전공생 금도둑과 함께 공전공생 그런 국민들을 속이는 인물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온 것을 보면서말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권영이는 이렇게 금도굴 정보로서 국가를 살리는데 그 정보와 자신의 인맥과 또 대한민국 내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인물인데 그렇게 좋은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을 협박해서 금재물을 나눠먹게 하는 소위 얘기하는 빨대꽃기를 하고 자신은 그 와중에 국민들 눈물 뚝뚝 흘리면서 태극기 집회하는데 가짜 태극기 행세하고 문재인을 오히려 막아주고 도와주는 문재인 비호 세력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에 멋지게 퇴장하기 위해서 판기국 말기에 단식쇼로 이 상황에서 슬거운 게 빠져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이유도 없죠 나올 이유도 없고 본래 연극은 잘합니다 나올 이유도 없고 나와봤자 오히려 본전도 못 걸리니까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기서 마무리를 주셔야겠습니다 정말로 문재인과 권영애가 둘이 밀실에서 만나서 어떠한 길을 했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진 모든 정황적 근거에서 사건은 정황적 근거에 대한 추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정황적 근거에서 권영애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볼 때는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앞장서운 인물인데 대놓고 그런데 이 모든 정보 문재인을 박살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어디를 살았다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마지막 판단의 빈 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그 더러운 모습 온 세상에 풍려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